아이씨. 어? 야 너 뭐 하는 거야? 이 스카프 벗어요? 아 또 왜 이래? 대체 뭐가 문제야? 나하고 스카프가 똑같잖아요. 아 똑같으면 똑같은 거지. 그게 뭐야? 내 편에서 이해하는 스카프를. 나 원래 둘이 이러고 있었어? 내가 뭘? 스카프 당장 벗으라고. 어머니, 어머니.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. 이러지 마시고 대화를 하세요. 대기상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아이씨. 야 미쳤나봐요. 아이씨. 아이씨.